약간 소울 느낌 많이 나야되는 그런 노래인데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다녀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함께 도와주실 래퍼 빈오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 이따 중간에 나올 때 여러분 신나게 같이 박수 쳐주시고 함성도 질려주시고 해주셔야 되세요 아셨죠? 그러면 하다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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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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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